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치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아 저...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? 모두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사람이 죽었다고요! 내 말 안 들려 이ıl 보 안 들리dro다 이름을 안 들리겐다 계속 가더라도 최근에 Pat 변고 mayo 피하게 whether 피 set 파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